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하면 좋은 12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, 더 젊어지는 습관 12가지 피부관리, 선크림, 수분 보충, 규칙적인 운동 가공식품, 정제당, 설탕 멀리하기 좋아하는 것을 하며 정신건강 챙기기 활동적으로 살기, 스트레스 줄이기 금연, 금주, 충분한 수면, 마음챙김 연습하기 물 많이 마시기, 구강건강 관리하기, 긍정적인 태도 두 번째, 동안유지 건강푸드 12가지 피망, 파파야, 블루베리, 브로콜리, 시금치, 견과류, 아보카도, 고고마, 석류, 기름진 생선, 다크초콜릿 토마토 세 번째, 더 빨리 늙게 하는 음식 12가지 감자튀김, 흰빵, 설탕, 마가린, 가공육, 탄산음료, 술, 과자, 즉석식품, 튀김음식, 아이스크림, 에너지 드링크 저희가 방금 읽은 좋은 습관, 좋은 음식들을 보니까 저랑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얼른 고쳐야겠네요 오늘은 기억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